화려한 리조트 대신 작은 어천 마을인 나둘라 빌리즈를 선택한 두 남자. 전통마을에 도착했으니 카바 의식을 치러야겠죠? We have the Church Minister, village spokesman, all the main key people. I like for that. 처음이네 우리입니다. We are here to welcome you. Thank you. Thank you so much. So that will be present the Shibushibu. Welcome, Shibushibu. Ok, I drink a lot. Ok, ok. 카바, I like it. I like 카바. 피지에서의 두 번째 카바의식. 이제 말 안 해도 잘할 수 있죠. 피지에서의 두 번째 카바의식. 비낙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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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노 Mile N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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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을이 생긴 이래 처음 방문한 외지 손님인 두 남자를 위해 현지 음식을 만들어주겠다고 하는데요. 진짜 맛있다. 어떻게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 맛있어는데. 요리의 재료인 물고기는 마을 앞 바다에서 직접 잡아 공수합니다. 바닥에 비칠 만큼 깨끗한 바다는 사계절 풍족한 곳간. 이곳 마을 사람들은 종종 해변 근처에 그물을 쳐 찬거리를 얻습니다. 멀리 갈 필요도 없이 허리 깊이 피해 바다에 둥글게 그물을 내리는데요. 정말 이렇게 간단히 물고기를 잡을 수 있을까요? 그물을 유심히 들여다보는 마을 주민. 어때요? 좀 잡혔나요? 벌써 죽었지? 잡았다. 잡자마자 기절시키는 것 같던데. 어, 바로 기절시키네. 그치? 오, 이거는 뭐야? 작은 숭어같이 생겼다. 그래? 어. 숭어 이렇게 생겼어? 어, 약간 이게 비닐 빛깔도 그렇고. 뭐예요? 이 비닐 빛깔나데. 가나데. 네. 이건 상가. 상가. 상가 가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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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나요? 네. 네. 불을 넣어둬요. 불을 넣어둬요. 오케이. 마을 사람들을 도와 먹을 만큼의 물고기를 잡은 두 남자. 요리가 준비될 동안 자유시간을 만끽하는데요. 야, 이거 무슨 실내 수영장 같지 않나? 진짜 너무 깨끗하다. 파도가 없고 끌끌하니까 진짜 수영장 였대. 아, 좋다. 깨끗하게. 깨끗하게. 진짜 깨끗하다. 와. 네가 먼저 공개를 했다. 으아아아. 뜨거운 불 앞에서 요리를 하면서도 유쾌함을 잃지 않는 마을 사람들. 둘다 응답할 수 없어요. 같이 가운 줄 $0. 칩, 슬리나, 슬리나. 수영도 하고 갑자기 춤까지 추나니까 힘드네 골반에 기름칠도 안 했는데 어떻게 이나요? 내 이름은 루시 아 루시! 아까 루시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진짜 이름이 나지? 보아테 보아테 이름이? 루시? 루시 아니면 보아테 루시 아니면 보아테 이름이 짧은데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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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말해 있어 와 진짜 롱이네 완전 롱 ? 뭐하떼? 이오발라오? 나이발루 와우 13살다, 13살 이제 갑자기 쑥스러워한다 쉭 쉭 쉭 쉭 푸쉬 푸쉬 야 이거 너무 그러면 안 된다 허리네 비난두 비난두 다 됐나 음식? 한번 보자 마을 소녀와 친해지는 동안 알맞게 익은 생선 이제 먹기만 하면 되냐고요? 에이 그냥 먹으면 재미없죠 나둘라 마을만의 특별한 소스 라임과 고추를 썰어넣는 이 소스의 정체는? 바닷물입니다 와우 시구메국자 그게 한번에 오면 되게 와우가 나올거야 아마 와우하게 될거야 시야 다 오네 단계별로 다 오는데 난생 처음보는 바닷물 소스에 구운 생선을 그대로 넣습니다 바다에서 잡아 다시 바닷물로 돌아간 생선들 이곳 대체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이렇게 해서 먹는거야 여기다가 먹으면 껍질을 베끼면 그냥 쉽게 벗겨져 이 녀석이 잘 굽혔다는 증거겠죠? 어 그렇지 살짝 적셔서 네 어때요? 맛있어요? 음 정말 괜찮다 맛있는데? 비리지도 않고 비린맛을 잡아주나보다 맛있다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어요 맛있어 오 와 맛있겠다 상큼해 그치? 진짜 맛있네 근데 살짝 매운맛이 여기 입술에 남아있거든? 근데 매운맛이 그렇게 많이 느껴지는게 아니면서 다 잡아주네 레몬이 들어가면서 또 생선비린내도 잡아주고 그러니까 희한하네 밸런스가 이거 괜찮은데? 괜찮은 밸런스야 뭐 이렇게 여기 그 물에 탄 생선이 둥둥 떠있는거는 사실 미관상 좋진 않지만 상관없어 보기와는 달리 깔끔한 맛의 전통음식 맛있네 도대체 종체가 뭐니? 음 들어봐 What is the name of this food? We are 와일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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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는 와일돔이구나 코콘닭 아니고 와일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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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을 정확하게 시작 와일돔 이곳에서만 맛볼 수 있는 독특한 전통음식으로 점심식사를 해결한 두람자 이곳에서만 맛볼 수 있는 독특한 전통음식으로 이곳에서 와일돔 와일돔